스트리키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예, 스트리키즈.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리키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값진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상을 받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JYP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일본부 그리고 헤메스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스테이! 감사합니다. 이런 값진 상 주셔가지고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와 멋진 퍼포먼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멤버들도 좀 얘기해 주세요. 워낙 보기 힘들어서. 네, 맞아요. 편하게 소감 얘기 안 하신 멤버도 있으면 또 부탁드릴게요. 네, 어, Hello STAYs! Um, We're so thankful for, We're thank you so much for this huge award. Um, honestly, It's all thanks to our STAYs all around the world. And also, Um, This year we're coming very close to the end of the year, So, I hope everyone's safe, strong, healthy, And we'll see you soon. Thank you, STAY! Thank you. 네, 우리 STAYs. 또, 나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네,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의 아티스트라는, 올해의 아티스트라는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 내년에도 이 상 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 너무 고마워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STAYs 축하드립니다. STAYs 여러분. 이야. 이야. 이야.